한글자막 by 한효정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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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안 켜져서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데 아무리 사져도 스위치가 없어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이거 불을 좀 켜고 싶은데 어떻게 켜냐 선생님 오셔서 저 문 위에 있는 스위치로 켜주셨는데 내 말에 스위치가 왜 여기 있냐는 거지? 나 닫아 내 목소리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고 또 K-Culture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지 않은 직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셨어요 아까 이거 먹고 싶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그래 공연 앞두고 너무 먹지 말자고 안 샀는데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알게 안 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궁금했던거 같아요 음... How many of you guys actually know me as a singer?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actually my first time singing in Amsterdam on stage And I'm really nervous and excited at the same time So hopefully you guys enjoy me singing I'm really excited to meet you I'm really excited to meet you Thank you so much, guys! Bye! I've never finished it That's right I'm really excited to meet you And I'm sure I know you guys And I'm sure you all know It's very nice Then we'll see you in Belgium I'm here I'm here I'm here I'm in Belgium I'm in Belgium I'm in Belgium I'm here I'm here I'm going to go to the High Touch 구 táchi 여기 밖에서 다른 이벤트 굿스도 많다고 하는데 다들 재미있게 들여있는 줄입니다 저도 이따 시간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따 시간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이거 알려 줄게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여기 위치 알려줬어 근데 본인도 벨기에를 좀 더 즐기고 싶지 않을까? 내 공연 보는 것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편지! 경고! 좋아요! 나는 승령에 꿰 prec신! 소리에서 네가 아주 행복했을 거 바로 너나취를 너를 떠올리며는 듣는 하루 지금 다 젖었고요. 비도 안 맞았는데 땀으로 다 젖었어요. 너무 많이 재밌게 놀아줘서 거의 댕싱 발라드 수준으로 재밌게 보셨어요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벨기에에서 이제 두 번째 공연이고 지금 다시 하이터치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3, 2, 3 얼마나 더울까? 나는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어떻게 다 하실까? 오늘 벨기에 방에 온 영광이라서 좋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 어쩌면 안 돼 czk-dk-dk-dk-dk-dk-dk-dk-dg-dk-dk-dk 연습생이 아는 거 같다. 연습생이 아는 거 같다. Can you call me girl and do it? I guess I don't think I would like to do it. It's like I'm jump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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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려운 상처만 남아. 그때 너네. 나는 내게 들어가던 남은 밖에 but not. You could sing the old stuff But you'd go with the person who's also living with it Crazy A load of life Just because my love is already We can do it in time How do you feel? I know 이틀 차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벨기에에서 이틀 차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와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밤 마음껏 즐기고 갈 거거든요. 그냥 저리 비켜. 농담이니까 죄송합니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분리 배출하는 법 캐리어는 다양한 재질이 혼합돼 있고 부피가 커서 대형 폐기물로 신고 배출해야 해요. 대형 폐기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배출해 주세요. 스티커를 발급받지 않고 버리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지구를 위한 분리 배출 함께해요.